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애완용 동물 하면 강아지가 떠오르죠 또 고양이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나 강아지는 습성이나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래요 걔네들이 기억하는 뇌에 기억하는 기억이 다르대요 강아지는 주인이 열 개를 잘못해줬어요 한 가지를 잘해줬어요 그럼 강아지는 주인이 잘해준 그 한 가지 그거를 크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는 주인의 좋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보면 꼬리를 막을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의 좋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면 자기도 막 따라가고 그런데 고양이는 이런 걸 기억한대요 주인이 열 개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를 잘 안해줬어요 그럼 고양이는 잘해줬던 열 가지를 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못해줬던 그 하나를 깍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러니까 자신이 기분이 불가능한다고 꼬리를 팍 세우고 시퍼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야아악 주인이 와아악 가이러시가 오이대요 오이대요 또 잊어버리자면 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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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는 猫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猫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강아지형 성도가 있고 고양이형 성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열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열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열기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어렵다고 나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 살아계시는 거냐 돌아가시는 거냐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캬아악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냐 という思いで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형 성도는 어때요? しかし犬型生徒은どうなんでしょう? 열 개가 힘들어 아, 중농事은苦しい事ばっかり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럼 강아지형 성도는 어떻게 해요? 자,犬型生徒은どうしますか?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이쁜 짓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이쁜 짓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ここ에 여러분에게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강아지형? 고양이형? 자, 우리는 어떤 형이에요? 자, 여러분은どちらなんですか? 강아지형? 자,犬なんですか? 하나하나도 도시에 좀 당연하다고 하는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 신앙생활은 아,当たり前의ように 猫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고양이형 아니, 강아지형이에요 아니, 강아지형이에요 작은 것でも 도시에感謝하는 犬型인가요? 아니면 받은 것도 많은데 조금은 힘들다고 우악! 불평하는 그런 형이예요 아, 축복이 많이 受켰는데요 하나님은 苦시ければ 怒는 猫型인가요? 아주 그냥 다치가 강아지형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皆さん,自分のこと 猫型인가요? 犬型인가요? 皆さん 강아지형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本当に皆さん 犬型인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표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형의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今までの 복가の中で 신고生活の中で 教会을 보면 いろんな タイプの 生徒さんがいるんですね 강아지형의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형 같은 성도님들 犬型 猫型 生徒さん 미련 곰탱이 형 얍살비 형 ニブイイトジ型 もいれば ズルイコアクマ がたもいるんです 또 보면 비련의 여주인공 형도 있어요 また 시련の シロインの がたもいるんです 또 나사가 반지 빠져있는 이런 형도 있고 また 地の抜けた ボケ型も いるんです また 心の 白い器も いれば 心が非常に 狭い器も いるんです 여러 가지 사람들의 형태が 있는데 本当に 望むことは 우리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강아지형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私たちは 小さいことにも 感謝ができる 犬型生徒になれば いいと思います 강아지도 그냥 강아지형 말고 충견이죠 충견형 でも 犬型も 単なる犬型じゃなくて 忠犬型 예수님만 바라보는 忠犬型 예수님만 바라보는 忠犬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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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メン アメンでしょうか 그리고 항상 목자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안정감 속에 있는 어린양형 성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2.3章 終わりの時について 書かれてあります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終わりの時には 人々は 예수様を 愛さないと 書いてあります 何を 愛する事になる と書いてありますか 自分も 愛する事になる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そして お金を 그리고 돈을 자랑한다고 そして お金を 그리고 교만해진다고 そして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神様に 感謝を 捧げない もの 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럼 다음 주 주일이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 난시주의 2018년도 시각 感謝 수십 그런데 교회 하나서도 그런 거에요 しかし 終わりの時 なのか 知れませんけれども 教会の中でも そうなんです 추수감사절 이나 맥추감사절 が 되면 그냥 특별한 物만 정도만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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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지막 終わりの時 終わりの時 だと言われている 今の時代に来ている んですけれども 우리들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로만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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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주의 때만 감사 부활주의 때만 부활 기념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 부활 예배 부활 예배 한 달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은혜로울까 기도했었어요 그때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냈던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셨던 절기 근데 그 시기가 추수감사절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또 그 초막절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성경에 보면 그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갖고 놓은 그 열매 추수할 것을 다 수확하고요 1년 동안 갖고 놓은 그 열매 추수할 것을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밖에서 초막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절기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감사했대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애굽에 있지 않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대요 또 애굽에 노예가 아니라 가난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신 그곳에 감사했대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 먹여주셨던 맘나를 먹었던 그때를 생각했대요 애굽에서 맘나를 맘나를 먹었던 그때를 생각했대요 40년 동안 옷이 닿지 않고 신발을 닿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생각했대요 40년 동안 옷이 닿지 않고 신발을 닿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 그것을 생각했었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 그것을 생각했었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동행하겠다고 다짐했었 이것이 가을 추수를 끝내고 들판에 초막을 세우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혼을 함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절기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음 주서부터 내일서부터 저녁 푸뉴마 워십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녁에 모여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각感謝, 추짓として神様に感謝を捧げるんです. 시간도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혹시 초목절처럼 되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感謝じゃありませんか? 별로 안 감사해요. 아마도感謝じゃないんですが? 마지막 때는 감사가 식는다고 그러던데? 감사하죠. 감사ですね.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그 자체가 너무 감사인 거예요. 神様に感謝ができること? これがもう感謝じゃありませんか?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2018년에 추수감사절을 2018년도 시각感謝 시日に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초막절을 지냈던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정성껏 준비하고 오직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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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감사 감사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しかしあの感謝感謝とよく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 感謝するときに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 올해 안에 내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못 벌었고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더라구요. 도로くらい稼이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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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稼이다든가 우리가 얼마나 벌었고 못 벌었느냐 중요하지마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그것이 제일 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감사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없게 한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이것은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한 그 구원을 지키고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구원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상처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간직하고 어떻게 잘 보관하고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결혼 약속 증표로 결혼 반지를 주죠 그런데 그거 막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결혼 반지를 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세상 것 좋다고 썩어 없어질 것과 바꾸면 안 된다 자기 지성질대로 화내고 분내고 죄 지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빚값 주신 우리의 구원 귀하게 보관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고원 하나님께 주신 은혜是的 그것을 어떻게 보관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 보관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 우리에게 수학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들 하지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수학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강아지형의 성도로 신앙생활하십시오 아멘 작은 한가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제 멋대로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영육관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어린 양형의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목자의 성도로 신앙생활하십시오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할 때 절대로 못하는 것 있죠 교만할 때 절대로 못하는 것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주님의 자리에imon 혹시 어떤 예수님의 지급으로 주님의 지급으로 공통하십시오 주님의 지급으로 오직이고 주님의 지급으로 yêu여 주님의 지급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서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신앙으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예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는 것은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식욕하십시오